오 어? 여긴 어디지? 넓구나 되게 문으로 된 곳이 많네 나와주지 않을래 방어 방어 스킬 마법 간다 우와 러쉬 역시는 역시다 대단하군 응? 이거 뭐야? 어? 아래층으로 내려간다고? 왜? 왜? 나 위층으로 계속 올라오지 않았어? 굳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필요 있는 거야? 이거는 뭐야? 어라? 안 움직여 비하니 고칠 수 있어? 어? 어? 음 음 미층에 잠깐 내려갔다 와야겠어 고칠 것 같아? 보지 않고선 모르겠다고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겠네 뭐 어? 밑에 보물상자가 있네 그만 칠거지롱 으악 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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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방어 스킬 스팀 아냐아냐 어 방어해도 돼 왜냐면 애가 다 쓸 거라서 우와 공격하는 것 봐 회복해 줍시다 위험해 쪼 위험해 쪼? 벤츠 열쇠거리? 저거 보니까 되게 그거 생각난다 카이지 생각 카이지 보면 1화에서 저런 거 막 빼 카이지가 걸어놔 그래서 집에다가 그러다가 그 무슨 캐릭터 딱 나와요 보증인 카이지가 보증인을 해줘가지고 너 저 배 타서 도박해가지고 돈 따먹으라고 그래서 빚 갚으라고 딱히 뭐 쓸 거 없네 아래층 내려갑시다 18층 뭘 봐야 되는거지 근데 어 이건가 어 이거 이거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였어 그럼 빨리 고쳐줘 네네 기계가 좋은거지 지금은 의외로 조용하네 그럴게 이 근처의 기계들은 흔해 빠진 것들 뿐이라서 신기한 기계들을 좋아하는거야? 아 당연하지 술 다음으로 좋아 으아 고쳐졌다 피안이 대단해 흐흐흥 가자 그나저나 아이템 보충 안해도 되나 저런데서 막 얻을 수 있는거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데서 이런데서 가자 역시 건강 링링링 쟤는 어디다 흐흥 신상의 도양이 뭐였지 어어 좋네 어차피 쟤 체력이 많아니까 다시 갑시다 흑임자 떡! 오지마라! 도망가 위층으로 올라갑시다 또 위층으로 올라가죠 아 BGM이 안나 우와 이쁘다 우와 다리 엄청 예쁘다 그렇네 아 태안이 봐봐 야경이 엄청 예뻐 야경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이 야경도 기계의 불빛이 만드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멋져냥 대단해 거리가 작아 우와 높아 세입하자 아 무서워 이 상태로 가도 괜찮은 걸까 괜찮은 걸까 이 문 안 열리네 문에 글씨가 써져 있어 뭐지 이것도 마녀 문자인가 이건 꽤 오래된 마녀 문자네 엑스트라 던전 뭐야 이건 무슨 의미지 엑스트라 던전이라고?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와 계단을 얼마나 올라가야 되지 겁나 힘들겠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줘 아 베벅 베벅 지금 어느정도 돈이지? 아 별로 없어 이벤트가 있네요 드라클러 같애 엑스트라 던전 엑스트라 던전 엑스트라 던전 시끄럽네요 고장내진 않았어요 이벤트가 분명할테니 먼저 이쪽의 일을 좀 끝나게 해달라고 최종 시험 이걸 통과하면 나도 어엿한 성인 마녀가 될 수 있어 하 너와 일대일로 말하고 싶지만 파트너를 한 명만 고를 수 있게 해줄게 어 알겠어요 어... 어떡하지? 어 일단 쟤 혼자 할 거 아냐 제가 혼자면 루이랑 같이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? 여러 명이면 카페르랑 해도 괜찮은데 루이로 좋아 그럼 형식에 따라서 라라가 신청하는 거야 네 언니 아름다운 달이네요 언니 저와 한 곡 주시지 않겠습니까? 훌륭해 자 시작하자 시작하는 것입니까? 복장이 복장의 상태가 복장의 상태가 무엇 마법 마법 선재네 미친 선재라니 넘어간 거 아니에요? 가드 도와줄까? 아니야 굳이 가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쟤는 뭐가 약점일까? 위력이 200 슈팅스타 기압 슈팅스타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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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어레스트 또 기압 그나저도 보이스가 있네 좋네 슈팅스타 공격 얼마 가했지? 못 봤어 점프슛 갑시다 간식 간식입니다 딸기드로스를 던졌다 꽁쳐둔 거 있었냐 세상에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쎄? 300으로 된 거 없나? 아 아이스크리스탈이네 일단 회복시키자 히레스트밖에 없네 어 루이 뭐 이것저것 다 걸렸어 우와 잠깐만 일단 큐어르 우와 역시 일단은 어 안티 해주고 히트업 해줍니다 우와 야 죽겠는데? 어떻게 된 거야? 가드 풀리니까 저렇게 우와 미쳤다 미쳤다 라나 힘내 마지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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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큐어레스트 점프슛 지금 가드 배리어 해줘야지 방어 해주시고요 미쳤죠? 큐어레스트 갑니다 또 히트업 갑니다 자 그리고 어 버프 해제해주고요 점프도 갑니다 이제 자 마법으로 큐어르 가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일단 공격합니다 간식입니다 냥 딸기 드롭스가 뭐야 근데 어 그래도 괜찮다 미스? 배리어 한번 더 해줍니다 기합 해줍니다 그리고 저 친구 버프 해제해주고요 히트업 해줍니다 너희는 자 마법으로 해주고 마나가 부족할 수 있어요 큐어로 바꿔줍니다 스킬로 기합 한번 해줍니다 잘했죠 잘했죠 자 마법 크리스탈로 가고 기합 됐어 아 공격 더 해야되는데 뭐 올라갔죠? 아 자 안티네스트 갑시다 라바발렛 갑시다 라바발렛 갑시다 저거 없애줘야돼 전체 체력 라바발렛 아직 하려면 좀 많이 멀었네 잠시 управ 심 Vera reality 왜 아이고 allez 마지카라이! 마지카라이! 죽겠는데? 야 어렵다 한 번에 실수했더니 목소리봐 목소리도 좋지만 더 좋은 거 할 수 있을까? 에? 피아니 뭐? 이렇게 ちょっと待って、こいつ夢であたしと何してるわけ? え、ちょっと待って、え、なにその道具? 道具って。 え、改造?跳ねつけてビーム出せるようにするの? や、やめて、助けて。 起こす? てっかくだから、改造終わるまで起こさなくていい! まがやめていいのか日本語? かたむね、 principalmenteこいつの自転車分は終わるほど、 коп! それを行うようん либо cheap。 でしたみまって。 メリアいたら! モリアの上体が現在遭жеしています。 체력 회복해야 돼 연속 두번 공격해? 뭐야? 왜 공격을 두번이나 해? 좋아 그렇지 그렇지 체력구밖에 안 나왔어 왜 저렇게 독걸린데 그렇죠 그렇죠 큐아로 해주시고요 히트업 해주시고요 좋아요 계속 체력 회복시켜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큐아로 계속 가고요 그리고 뭐 있는 거야 아 잠깐만요 베리어 갑니다 베리어 가고요 기압 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큐아로 해주시고요 큐아로 말고 큐아 레스트 가고요 스킬 기압 한번 갑니다 다행이죠 공격 좋아졌고요 베리어 가고요 자 점프쉐 그렇죠 자 큐아 레스트 큐아로 가고요 스킬로 히트업 미친 4,500이나 체력을 회복하는 보스법이 어딨어 어? 무슨 말도 안 되지 저건 너무 말이 안 돼서 말만이 막혔다 점프쉐 갑니다 큐아를 계속 해주고요 큐아를 계속 해주고요 어디 보자 TP TP를 회복할 수 있는 거 없네 근데 안 썼나 봐 얘 썼던 거 같은데 기압 해줍니다 큐아 레스트 그렇죠 큐아를 계속 가고요 기압 한번 갑니다 라이너 히트업 큐아를 탕큐 탕디어로 자 좋아요 어디보자 계속 큐아를 해줍시다 점프슛 히트업 가드 풀어줘야 돼요 가드 가드 풀어주고 막대사탕 하나 미기게 해주세요 안지메스탕 가우세 아리가또 자 그리고 어 큐아를 해주고요 히트업 다이씨 히트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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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어 넣어주고 점프슛 제발 이쪽은 공격이 너무 힘들어요 아 또 풀렸네 베리어 한번 갑니다 기압 넣어줍니다 딱히 쓸모없죠 히트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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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어느정도 공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슈팅스타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기압을 한번 더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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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친구의 버프를 다 빼버렸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히트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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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리스탈 어 좋아요? 승산 있는 것 같아요. 저 어이가 없네. 아 여기서 QR을 할 게 아니었는데. 아 어디 보자. 독을 풀어줍시다. 독을. 독을 풀어줍시다. 체력이 제일 적은 애부터. 왜 안 풀어져? 진짜 독. 와 잠깐만. 제 준비 다 됐다. 오 어떡해.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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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방어해. 와 무슨 체력이 저렇게나 깎여? 괜찮고. 베리어 한 번 해주고. 스킬로. 히트업. 그러니까 이제. QR을 한 번 해주고. 공격. 기압. 안 돼. 버프거나 진짜 힘드네. 자. 안티네스트. 스킬. 공격. 마법. 큐아르. 스킬. 스킬. 공격. 마법. 큐아르. 스킬. 스킬. 동력 스킬. 슬이의 진. 아이고. 제자리 걸음이다. 제자리 걸음. 어떻게 밀어붙이야되는데 저걸 빼버리네 뭐 빠진거 같은데 슈팅스타 가고 기압 다시 가자 베리어도 다시 깔아줘야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죽지 어딨어 리더렉션 화면 깔아놓고 망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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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망했죠? 충분히 망했죠? 망해버렸죠 너무 어렵다 만화까지 없어 심지어 우와 미친 이걸로 살려 이걸로 마지카이즈가 뭐지? 아 이거 큐아 큐아로 해야되는데 만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미쳤네 방어? 방어? 전체 아 전체가 없어 어떻게? 와.. 미쳤네 어떻게? 아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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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지? 큰일났네 루이 때린다고 가정하에 아 루이 때린다고 가정하니 예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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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배리어 깔아주고요 기아 배주구 자 또 배려 한 번 해주고 기압해줍니다 그만 좀 응급처치해 자 큐아르 그리고 점프슛 음.. 안티네스트 히트업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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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점프슛 아 어디 보자 배려 해줘야 돼 안그럼 죽어 뭐지? 기압 없어진 건가? 이따 회복 시켜주고 이번엔 배려 스킬 점프슛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? 어떻게 이루지? 저거 안티네스트로 되나? 아 위력 400이어야 하는데 아 위력 400이어야 하는데 아 위력 400이어야 하는데 아 위력 400이어야 하는데 미친 공격 나왔구나 막 때려 막 때려 막 때려 마취총 가자 마취총 가자 미친 미스? 이 타이밍에 미스?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이때 계속 갈길 것인가 아니면 체력 회복할 것인가 체력 회복합시다 안 돼 욕심부리면 안 돼 아 해주네? 그래도 위험했다 자 때리면 돼요 그냥 때리면 돼요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냥 때리세요 그냥 그냥 막 때리세요 아 힘들었다 진짜 아 도로테아나의 안경 메테오 비트 클러치 꽤 강해졌잖아 네 언니 뭐 이 정도라면 충분하겠지 축하해 라라 견습 마녀는 오늘로 졸업이야 아 감사합니다 언니 와 역시 그냥 라라를 가지고 그냥 마법을 갈겼으면 됐네 이제 성인도 됐으니 사형마를 찾아야겠네 뭐가 좋을까? 뭐야? 어? 뭐지? 위에서 날 소리야! 무샤어가? 하여간 그 녀석의 짓인가? 아 나 독 있어 독 야 언니 좀 그거 좀 해주지 응? 힐 좀 해주시지 힐도 안 해주시고 싸우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sitcom 집중 해angs 듣고 vérit 하여간 없 endo Swami arnos inclusion iras 감사합니다.